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 그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효연의 자유 논쟁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PD 수첩이 제기했던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 용산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화재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논란을 비롯해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PD 수첩에서는 최초로 용역업체 직원의 물포 발사 사실을 밝혔고 현장에서 목격된 사죄 방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송 이후 남겨진 의문점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2월 3일 PD 수첩은 용산 참사 편을 방송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용산 참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폴리시아라고 쓰여진 방패를 든 사람들이 경찰 특공대의 뒤를 따라 건물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PD 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옥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 병력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든 방패에는 폴리시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 지상조가 건물 입구로 진입할 때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경찰 특공대의 뒤를 쫓아 건물 쪽으로 사라졌다. 이 장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용역이 진압 작전에 동원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낳게 한 무전 기록 때문입니다. 용역 경비원들 세 번은 시정장고를 소리고 파고 우리 경력 뒤로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시정장치 폐지할 진정입니다. 1판 경력과 함께 용역 경비원들 시정장고 소리고 파고 3반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정도의 탈. 경찰 특공대와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이 향한 곳은 철거민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일당 건물 뒤편. 건물 2층의 창문을 통하면 남일당 건물로의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경찰의 체증사진에서는 실제로 경찰 특공대가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경찰이 부인해오던 용역업체와의 합동 진압 작전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검찰은 뒤늦게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도를 통해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은 방패를 빌려 화장실에 다녀오는 세입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컨테이너. 그날 방패를 든 3명도 컨테이너로 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가 영세 노동상 대책이 건물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주차장 가면서. 주차장 가면서. 저희 방송에서 방패 들고 있던 거 찍힌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몰라요. 선생님. 화를 내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방패를 든 3명은 누구일까요? 세입자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사용했다는 방패는 진압 작전이 있던 그날,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던 인터넷 방송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옥상 쪽에 진짜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동대인지 용역인지 확실히 확인은 되지 않는데요. 이들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나는 그게 창문인 줄 알고 계속 그 사진을 봤더니 방패. 물토를 쌌던 그 건물에서도 방패를 대고 그 용역이들이 쫙 서 있어요. 방패 때문에 웃지 못할 오해도 생겼습니다. 용역업체 폴리스 방패를 줬어요. 저도 불 찌른 것 같은데. 폴리스 써 있어. 섬치게. 그냥 손도 봤을 때 그냥 앞에 그냥 폴리스 써 있는 거로다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영어로 그렇게만 써 있고. 경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일단은. 한글로. 네, 한글로 없었고. 경찰 방패와 비교해봤습니다. 이들이 봤다는 방패는 영문으로 폴리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경찰 방패로 오인하기 쉽지만 경찰이라는 한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된 진압 현장에서는 더욱 구별이 어렵습니다. 전설업 안전장구 파는 데 가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방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방패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안전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철거나 경비업 종사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명한 게 있어요. 투명한 거. 투명한 걸로 해서. 그냥 펜이라고 써 있어요. 폴리시아 방패도 구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방패를 판매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폴리스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안 풀어져 있는데 도쿄 어쩌고 다 안 나가는 거예요. 폴리스가 받았다면 큰일 나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건 다 외부로 수출되는 거고 외국에서 수출을, 제가 외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의 경찰에서 오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폴리스 그쪽에서 찍어달라는 대로 찍어주는 거지. 국내에서 함부로 폴리스 찍어서... 그러면 폴리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겨... 아, 그거는 뭐 새겨줄 수 있는데 가능해요, 그것도. 아니, 저기... 그런 걸 하시려면은 그냥 시트지 사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아니요, 시트지 하신 데 와서 요 물자 해서 이렇게 붙이겠다 하시면 금방 해줍니다, 그건. 방패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20일 새벽,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고 4구역은 남일당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와 이를 저지하는 철거민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졌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경고가 시작됐습니다. 그 즈음에 3명의 남자가 용역에 방패를 빌려서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일반 주민이 그 방패를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그걸 들고 어디를 저 위험한 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게다가 남일당 건물 일대는 19일 새벽부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금 길가에 계신다고 밀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곳곳에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누구야, 경찰이? 안 돼! 안 돼! 안 돼! 19일 새벽 5시 후에는 일반인들이 이 안에 가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저 길은 어떻습니까? 저 길 같은 건? 다 통제가 됐다니까요. 저길도요? 네, 앞에서부터 통제가 됐죠. 말하자면 지금 약국 앞에 거기에. 진압 작전이 있었던 20일 새벽에는 무려 1,800여 명의 병력이 일대를 둘러싸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컨테이너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세입자 대책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용산 4구역에서 그들은 용역과 함께한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방패를 빌려와서 사용하면서 그쪽으로 빌려지면 되겠다 싶어서 빌려준 것이지 방패를 썼던 제 사람을 불러다가 검찰에 당연히 조사할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조사를. 위험한 통제 지역에서 폴리시아 방패를 들고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날 폴리시아 방패를 들고 지나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궁금한 점은 많은데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없습니다. 용산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수사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이버농객 미네르바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예측하여 누리꾼들로부터 경제대통령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네르바가 지난 1월 7일 긴급 체포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착수 시점을 12월 29일 이후라고 주장해왔지만 PD수첩의 취재 결과 훨씬 그 전부터 내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명의 경제논객 미네르바. 그가 1월 10일 박모 씨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3일 전 긴급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구속돼 구치소로 향했다. 닷새 뒤 6명의 변호인단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며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함께 낸 보석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보다 한층 강화된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박 씨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영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에다 나옵니다. 그런데 증거는 사실은 다 인터넷상에 다 있고 굳이 사안이 중대한 거죠. 사안 중대가 더 컸다. 포승주라고 수갑에 묶여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기소에서 와서 조사받을 때는 수갑하고 포승을 사용했는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이래서 도주 염려가 있어서 수갑하고 포승을 사용했습니다.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요? 예, 도주나 자해 방지를 위해서. 체포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박 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전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제논객 미네르바. 그는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자신이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되는 상황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게시해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두 차례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한다. 280여 편의 글 가운데 검찰이 허위라고 지목한 글은 단 두 편.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7월 30일의 글이었다. 검찰은 당국의 관련 업무가 중단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정반대였다. 문제 글이 오른 다음 날인 8월 1일. 실제로 환전 업무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허위라고 문제 삼은 두 번째 글은 지난해 12월 29일에 바로 이 글이다. 정부가 긴급 업무 명령을 통해 7대 금융기관과 수출액 관련 주요 기업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됐다. 과장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실 무구는 아니라는 것. 이네르바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가 외환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외환 개입을 한 것이 26일 은행회관의 미팅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로만 돌던 것이. 이 의원은 미네르바가 글을 올리기 사흘 전부터 외환 당국이 직접 대면과 전화통화를 통해 실제로 기업과 은행들에게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공문만 없을 뿐 정부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두 개의 글이 과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는지를 두고 논란은 커져갔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생긴 경제적인 타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네르바가 공문 글을 올린 후 달러 매수 주문이 급증했고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20억 달러를 추가로 써야 했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외환 보육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 공익이 어떻게 해지느냐 하는 것은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서 정부의 외환 시장 안정화 비용이 증가하고 말하자면 외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범죄 사실에 들어있는 구성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미네르바에 대한 내사 당시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한 문서. 미네르바의 글에 부정적인 영향이 세 가지로 정리돼 있다. 국제 신인도 저하, 외환정책 신뢰도 저하, 외환시장 안정비용 증가 추정.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내용은? 네, 그날 시장 정상수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글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연말 환율 관리에 나설 거다 이런 게 만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매수세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사람의 글 때문에 20억 달러 정도까지 쓸 정도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그 정도까지 취약할 정도면 사실은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체질 계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미네르바를 잡아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된 직후 기획재정부는 그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없으며 그의 체포는 기획재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네르바 영향력은 다 떨어졌는데요. 연말에 주가가 500억 원 정도, 예측들이 다 틀려왔고요. 영향력이 다 떨어진다는 와중에 그걸 다시 사회문제화 시키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됐을까? 기획재정부, 기타 정부기관의 수사 요청 여부, 그 수사 요청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요. 거기서 모니터링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러면 수사는 정확히 12월 29일 이후에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이 다음 측에 미네르바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문제 공문 관련 글이 올라오기 20여 일 전이었다. 저희 마약조직 범죄수사부하고 달리 11월 18일 날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미네르바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형사 5부의 배당, 형사 5부 담당 검사가 12월 4일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냐고 공문을 보낸 게 나옵니다. 이게 저희 마약조직 범죄수사부에서 한 미네르바 수사하고 별개로 서로 몰랐던 거죠. 검찰이 다음 측에 신상 정보를 최초로 요청했던 12월 5일. 기획재정부에선 미네르바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다. 미네르바의 주요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뒤에는 별도의 문서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미디어팀에서 미네르바 관련 언론 보도의 동향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였다. 미네르바 인기에 대한 언론 보도,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란, 신원 확인과 절필 관련 보도, 그리고 훗날 미네르바 진위 논란까지 불러온 신동화 12월호 발매로 미네르바가 포탈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모든 글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때라고 보고 그런데 막상 전기통신기본법에 걸만한 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29일 날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공문을 발송했다 하는 그 글을 보고 그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말하자면 사건을 탁 낚아챈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글 하나하나에서부터 그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검찰에 체포돼 나타나기 전 이미 검찰과 경제 당국의 주목 대상이었던 미네르바. 그가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경제 동향이 심상치 않았던 7월부터는 본격적인 글쓰기에 나섰다. 그리고 9월 10일 경제 논객 미네르바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믿지 않을 파격적인 예언을 한다. 미국의 한 대형 투자은행의 파산. 미국의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최대 증권사 메릴 린치가 팔렸습니다. 10월 5일엔 다음 날에 있을 환율 폭등을 정확히 집어냈다. 오늘도 주가는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달러를 확보하라고 각 은행에 당부했습니다. 달러값이 폭등하던 그날,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은 오늘 새벽에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조건이 제한적이고 평가는 엇갈리... 정부는 제2의 IMF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과의 공통된 의견은 위기선은 좀 과장된 것이다. 현재 실질적인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제 전망은 정부 당국의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 길로 달려갔다. 그의 예측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경제 위기의 침호를 경고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그에게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때로는 경제 대통령으로 때로는 사이버 교주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까지 미네르바의 이름이 알려졌다. 경제 위기와 정부의 실정이 이어지는 동안 경제 민심은 익명의 경제 논객을 향해 움직여갔다. 미네르바의 미네르바 열풍이 일어났던 것이 사람들이 광신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국가기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그런 비판을 했고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 모두가 현 경제 정책이 문제점이 있는 점지를 자기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줬던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신뢰의 부족으로 불안 심리가 만연해서 시장이 경색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리한 비판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3일 한 의원은 국회에서 증권가와 인터넷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경제 불신을 조정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내용이 무슨 범죄의 구성 여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임채진 검찰총장은 증권과 정보지, 인터넷을 통한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 경제위기 조장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꾸려졌다. 건설사들 신용훼손 루머가 돌고 최진실 같은 연예인들도 괴담이 돌아서 극성 루머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건화된 건 없고 내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에서 사건화한 것은 이게 처음이겠네요, 미네르바 관련 사건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네르바 구속.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많은 논란에 대해 자신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미네르바 박 씨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와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건 허가되지 않았다. PD 수첩은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미네르바가 왜 유명사를 타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유명사라 그러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속되기 전까지는 저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을 상대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온라인상에서 나의 지식을 정리해서 참고하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미네르바로 활동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1월 초에 국회에서 장관이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체포 구속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글과 관심은 내 가족, 내 주변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단순 참고하라는 취지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어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저에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박 씨가 구속된 지 한 달. 부모는 아직도 아들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긴급체포 소식도 이틀 뒤에서야 들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면회를 가지만 아들에게서는 괜찮다는 말뿐 별다른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구속까지 됐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리스 얘기하고 리스나 보고 그래요. 아이고, 아들놈 새끼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도망가라 해도 지금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부모도 여기 있고 다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들에게 해가 될까. 어머니는 아들이 붙잡혀갔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자식을 그런 죄로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얼마를 손해내. 200억 달러가 손해내. 어쩌네 그러면서 갖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정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남의 자식 갖다 가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보에다가. 하나뿐인 아들. 언젠가는 나오겠지만은. 온 나라에 이름 석자와 얼굴이 알려져 버린 아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아니 애가 못됐다면은. 들어갔으니까. 여기 알맥키라지. 엊그저께 꺼주세요. 여기 대청소 벽이고. 요리 차이고. 딱딱고. 여기 와서 청소하고 며칠 있다 잡혀간 거로.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러면 방송을 안 나올 거라고 해서 내가 말한 건데. 아유 세상에. 고이. 괜찮아. 고이. 바지. 박 씨가 부모와 독립해 살고 있는 집. 많은 이들이 그의 신원을 궁금해할 때도 그는 이곳을 벗어나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열광과 논쟁의 대상이었던 익명의 논객 미네르바의 시간은 그가 긴급 체포되던 그날에 멈춰 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박 씨.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학도의 꿈을 버리지 못해 경제학과 편입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그는 대학 강의실 대신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인터넷과 더불어 도서관은 그에게 경제학 지식의 보고였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그가 경제학 공부에 매달렸던 이유를 아버지는 이렇게 짐작한다. 하루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저희 친구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냐니까. 자용으로 했는데. 아이러프 만나서 쫄딱 망해버리니까. 그냥 자살해버렸다고. 그저께 가만히 보니까 좀 충동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때 좀 마음이 가슴을 많이 안팔나. 그때만 해도 오래 돼야지. 그 후 만날 때마다 녹음기처럼 경제 얘기만 하는 게 평소의 버릇이었다고 한다. 자신과 같은 서민들에게 나름대로 수많은 조언을 해 주었던 미네르바.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곳에 있다. 누가 그에게 침묵을 명령했는가. 김용윤 피디에. 검찰이 주장한 대로 12월 29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사를 해 왔다면 결국 미네르바가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이제 이래서 표적 수사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네르바를 누가 침묵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해져요. 네. 미네르바는 한때 국가가 침묵을 명했다며 잠시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 셈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곳곳에 이미 허점이 드러난 만큼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시민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국 피디. 그것 쓴 글 때문에 미네르바를 과연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죠. 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생소해야 할 만큼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법입니다. 허위사실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지만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다뤘습니다. 아무런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납득할 수가 없는 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있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을 잃고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공익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6번째가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마부에 애디가 마부다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위험 판결을 내릴 죄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자태랍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이 제정된 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83년. 인터넷은 물론이고 PC통신조차 보기 드문 시절이었다. 혹시라도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과 정부를 교환하면서 뭔가 정부의 적대적인 또는 비판적인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까 봐 극장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놨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20년이 지나서 이제 민주화된 더 나아가서 OECD에 가입도 하고 세계적으로 무역 강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와서 이 국가에 와서까지 그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었는 것인가.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 산문화되다시피 했던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가 지난해 촛불 전국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오는 17일 전국 모든 중고생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자는 문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누가 어떤 의도로 문자를 뿌리고 있는지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는 인터넷 게시물이 아닌 학생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였다. 이 문자를 친구 한 명에게 단 한 통 보낸 죄로 20살의 청년이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휴교 시위라는 문자가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 또는 권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휴교 시위를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나와라 라는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휴교 시위를 하기로 했다라는 정보를 주고 제안을 주고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휴교 시위를 나와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나 권고에 불가하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자를 허위사실이 아닌 제안이나 개인적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므로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작년 5월 6일자 검찰의 한 내부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본격적인 광우병 괴담 수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익을 해야 할 목적과 허위사실 인식의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 당시 검찰이 형사처벌을 검토한 내용은 비단 허위사실뿐만이 아니었다. 결과는 정치적 비판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곤란하다는 것. 유일하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너 왜 진짜를 얘기 안 했냐. 왜 사실을 뻥튀기를 했느냐. 사실을 왜곡했느냐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수 있는 방법은 허위사실을 왜 유포했느냐라고 비난한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5명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귀소됐다. 일련의 사건들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누가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죠. 그리고 거짓말도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형사처벌을 하고 국가적으로 구금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변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인 자신의 이득을 취할 목적이 전혀 없이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국가의 감옥은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옳은 말만 할 자유가 아니라 틀린 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까지가 포함되는데 그게 본질적인 속성인데 자기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다면 이거는 운명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미네르바 구석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계속됐던 지난 한 달간.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12년째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 도아. 진솔한 생활 얘기와 사회적인 이슈가 공존하는 블로그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낯익은 이름이다. 그는 인터넷이 생소하던 93년부터 인터넷을 애용한 이른바 인터넷 1세대다. 그런데 요즘 그는 컴퓨터 앞에 앉을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려하는 내용들이 생기고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하면서 이거는 비밀 댓글로 써버리거든요. 다른 댓글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신 분인데 여기는 뭐냐면 미네르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밀 댓글로 달아버리거든요. 글을 쓸 때 조심하라는 독자들의 댓글도 잦아졌다. 개인 메일로 주의를 당부하는 이들도 있다. 그는 그것을 미네르바 구속효과라고 불렀다. 구속하고 난 다음 날서부터 바로 구속효과가 오더라고요. 댓글을 다는 사람 스스로도 이미 자기 검열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거들 같은 경우도 블로거들 중에 일부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서버 자체를 외북으로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정부가 의도한 부분이든 아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여론에 대한 미네르바를 세포함으로써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유명 경제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돌이꾼. 각종 지표와 통계치 유명 논객의 글을 두고 고수들이 함께 논쟁하던 활기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 당장 위축되고 이런 게 사실이고요. 벌써 몇몇 논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블로그 폐쇄하고 이런 글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그래도 이상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부터도 그런 한 편 써가지고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아까도 전해드린 얘기 있지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정도 보는 정도니까 그냥 위축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누리꾼들은 미네르바의 구속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리적인 위축감을 줘 토론과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에 항의하며 블로그를 폐쇄한 이들도 있었다. 자신이 과거에 쓴 글을 찾아 삭제하거나 다시 점검해 볼 때도 있다고 한다. 사이버 공간의 누리꾼들을 독자로 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네르바 구속 후 기사들 말미에 조심하라는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다. 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내티누 잡아가는데 기자도 허위사실을 보러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그와 미네르바에 관련된 똑같은 잣대를 기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죠. 한국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일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곳이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85년에 설립된 국제 기자단체다. 미네르바 구속 직후 기자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 그의 석방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소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지만 이 부분은 인터넷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기검열로 인한 위축효과 그 자체를 국가의 정치적 검열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전엔 음반이나 영화 등에 사전에 검열이 있었지만 인터넷은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강력한 수사권을 발휘하여 일부를 처벌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축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김영균 피디, 이번 미네르바 사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게 바로 사이버 모욕죄죠? 네, 여당에서는 이번 미네르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잘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이버 모욕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모욕죄는 칭구죄가 폐지된 만큼 수사기관에 정략적인 오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네르바 사태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자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미네르바 사건이 가져온 겁주기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스스로의 입을 닦거나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인터넷 망명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끼리 막힌 곳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고지해드립니다. 지난주 방송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는 용산 4구역 철거 용역 업체와 경비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